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가스오부시 맛술과 유럽의 전통주를 사용하는 요리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리에서 술은 단순한 재료 이상의 역할을 하며 맛의 깊이를 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일본의 가스오부시 맛술은 국물 요리와 육수의 고유의 풍미를 더하며 유럽의 다양한 전통주들은 각국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스오를 활용한 조리법과 함께 유럽의 다양한 요리주들이 어떻게 음식의 생명력을 불어넣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오부시 맛술 레시피 국물 요리에 사용할 가스오 맛술 재료 청주 80지 소금 23지 다시마 5지 가스오부시 15지 만드는 법 육수팩에 가스오를 담아주세요. 가스오 팩과 소금, 다시마, 청주를 밀폐용기에 넣고 냉장고에서 6시간 또는 하룻밤 동안 우려냅니다. 시간이 되었으면 가스오는 건져주고 다시마는 넣은 채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보관은 냉장고에서 보통 13개월 이내에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 요리와 육수에 가장 적합하며 찌개에도 풍미를 더해줍니다. 단 유아나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리에 술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식재료의 맛이 잘 스며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알코올이 식재료에 스며들면서 감칠맛과 다른 조미료의 성분이 함께 침투하는 효과 때문입니다. 알코올을 포함한 청주도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을 포함한 요리술은 설탕의 단맛이 잘 스며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탕의 분자가 크기 때문에 설탕의 단맛은 잘 스며들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설탕은 소금을 넣기 전에 식재료에 첨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맛술에는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열로 날려버리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설탕보다 먼저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소금을 포함한 요리용 술은 설탕보다 먼저 식재료에 닿으면 결과적으로 설탕의 단맛이 식재료에 스며들기 어렵게 됩니다. 이때는 염분이 없는 청주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재료를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청주로 알코올이 식재료의 수분을 유지하는 보수성을 높이고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술에 포함된 당분이 단백질과 수분을 결합하여 식재료를 부드럽게 합니다. 하지만 소금이 포함된 경우 소금의 삼투압으로 인해 수분이 빠져나가 식재료가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단 적절한 소금의 사용은 오히려 맛을 개선할 수 있어 쉽게 부서지는 요리에는 소금이 있는 상태로 사용하시고 반대로 단단한 재료에는 소금기 없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럽의 요리주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반영합니다. 요리에서 술을 사용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유럽의 맛술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제공합니다. 1. 브랜디 알코올 도수 35%-60% 유래 브랜디는 브랜디 와인이라는 용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는 증류한 와인을 의미합니다. 브랜디는 16세기 네덜란드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상인들은 수출 시 와인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증류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알코올 농도가 높아진 술이 생성되었습니다. 주로 디저트와 소스에 사용됩니다. 세계적으로 해내시가 인기가 높습니다. 프루트 타르트 신선한 과일의 풍미를 강조하여 디저트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크렌브릴레 디저트에 추가하면 고급스러운 맛을 제공합니다. 2. 버번 유래 18세기 미국 켄터키주에서 시작된 전통적인 위스키로 주로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합니다. 스모키하고 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버번 중 3개 판매 1위 제품을 꼽으라면 진빔이 있을 것입니다. 1795년에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버번 브랜드 중 하나로 2013년 일본 산토리 홀딩스에 인수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지만 일본 술로 분류됩니다. 알코올 도수 40%-50% 바비큐 립 스모키한 맛이 바비큐 소스와 어우러져 풍미를 강조합니다. 스테이크 고기의 기름기와 조화를 이루어 깊은 맛을 제공합니다. 글레이즈 고기 요리에 버번 글레이즈를 추가하면 풍성한 맛을 완성합니다. 3. 마데이라 머디러 유래 포르투갈 탐험가들에 의해 15세기 발견된 마데이라 섬의 이름을 딴 와인입니다. 포도를 발효 후 열을 가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제조됩니다. 이 과정은 와인의 맛을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알코올 도수 18%-20% 해산물 스튜 단맛과 풍미가 해산물의 맛을 강조합니다. 소스 소고기나 양고기 요리에 깊이를 추가합니다. 맛술을 요리에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맛을 더하는 것을 넘어 요리의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시키는 조리 과정입니다. 가스오부시의 깊은 풍미는 일본 요리를 한층 풍부하게 하고 유럽의 요리주들은 각기 다른 뉘앙스와 향미로 요리해 새로운 차원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요리용 술들을 적절히 조합하면 세련된 풍미의 음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각종 술이 주는 독특한 매력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